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가 오늘 오후 6시 24분 날아오릅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11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재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어제 발사대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추진제 충전이 진행되며 오후 5시 54분 발사체 기립장치가 철수되면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운용에 들어갑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총비행시간은 18분 58초입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시험 발사였던 1차, 2차와 달리 처음으로 실용위성을 우주에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